마음이 너무 복잡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어떻게라도 표현해보고 싶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하는 치유의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자기 발견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경험, 참가자들끼리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의 지도로 완성되는 나만의 소설. 10주 동안 진행되는 치유의 글쓰기는 글의 기규만 늘리는 작법 수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위즈덤센터 co.kr을 참고하시거나 026207743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기들 안녕하세요. 강상민의 심리상담 컨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심리상담 컨서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늘 이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 해보는 거고 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 장소는 합방에서 만들어진 아주 멋진 공개 콘서트 홀인데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심리상담 콘서트가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된다면 방심소에서 이 장소를 정기적으로 빌려가지고 정기 공연을 하는 마음으로 심리상담 콘서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한 분하고 상담을 하는 내용이 진짜 마치 일반 가수가 혼자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심리상담이라는 것도 마치 무대 공연처럼 벌어졌을 때 혼자서 노래 부르고 절구하는 그 기분이 그 공연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내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아픔이나 또는 문제가 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해결되는 그 경험이 마치 무대를 바라보는 또는 공연에 참여하는 많은 관객들에게 거의 비슷한 공감과 또 나름대로의 카트라시스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심리상담가로서 제가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심리상담의 경험을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해 보려고 하는 또 다른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실험적 패너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심리상담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 이런 것도 심리상담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라이브 상담 그분이 얼굴은 안 나와요 라이브 상담에 참가하시는 그분의 프로파일이에요 딱 보니까 기분이 어떻어요 저 프로파일 보는 순간 자기평가와 타임평가가 어긋날 수 있는 한 확실히 어긋나 있어요 이건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 모르고 진짜 돌아버리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아이디얼리스트야 여러분 아이디얼리스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자기중심적이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얼리스트를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중심적이라면요 셀프가 상당히 받쳐주면요 아주 멋지게 자기중심적인 거에요 셀프가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요 이건 완전히 돌아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실제로는 엄청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무엇이 자기 자신인지 알 수조차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런데 가장 아이디얼리스트의 특성은 자기가 뭔가 꿈꾸던 이상적이고 멋진 모습을 위해서 끊임없이 온갖 삽질이든 온갖 또라이 짓은 다 해볼 수 있는게 아이디얼리스트에요 그런데 그게 효율하고 잘 맞으면 멋있게 살죠 남자들한테 욕도 얻어먹지만 그래도 아쉬운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분 진짜 전형적인 아이디얼리스트에요 그런데 그 아이디얼리스트가 진짜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하면 칼추와 릴레이션이 되게 높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남들한테는 완벽한 한량으로 보이나 본인은 끊임없이 실제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에 뭔가 멋진 성공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멋있는 삶을 사는데 또 어떻게 보면 거의 날파리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그리고 이 분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뭔가 자기의 역할이나 책임을 다 잘한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그래서 자기가 훨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뭔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믿지 못해요 항상 이건 내가 할게 아니야 이건 제대로 되는게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이 뭐 잘하구만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못 가져요 트러스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제로 삶에 있어서 얻는 성과는 에이전트 바닥이고 리얼리스트 성향 바닥이니까 분명히 이 땅에 발을 입고 사는 것 같지만은 보는 건 늘 이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느낌이 이 프로파일의 모습이 구체적인 삶은 모습으로 어떻게 낳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봐요 자 사연을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친한 친구의 소개로 황심소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고 듣는 내내 입가의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저의 WPI 테스트 결과 정말 놀라워요 완전 리얼리스트인 것 같은 언니는 저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마음이 20대 초중반이라 그런가요? 무엇보다 박사님 사실 저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지프스 저주를 풀어야 하는데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10대와 20대 초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가 술을 드시고 집에서 행패를 부리시거나 엄마를 괴롭혀서 엄마랑 도망다니거나 했어요 이기적인 언니는 제게 비판과 비난만 했고 남동생은 거의 소통하지 않는 관계이고요 언니와 남동생은 지금은 결혼해서 이쁜 아기 한 명씩 낳고 잘 살고 있네요 교회에 다니면서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똑똑했던 언니와는 다르게 전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워낙 주위에 기대가 너무 커서 공부 잘하는 아이인 척을 하며 무척 힘들게 살았어요 고3 때는 성악을 하기로 하고 엄마가 레슨도 시켜주셨는데 성악 선생님들이 너무 뚱뚱해서 저도 성악을 하게 되면 뚱뚱해질까 무서웠어요 어찌저찌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독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그 과에 입학한 후 부자이고 예쁜 아이들 속에서 존재감이 0이 되었어요 그러다 학교에서 추진한 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밤을 새서 준비하고 지원해 합격하여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아직도 미국의 아늑한 조명 아래 빛나던 캐러멜 코팅된 막대사과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연이 상당히 긴데 일단은 이 사연을 주신 분의 10대와 20대 초반까지의 스토리만 우리 가지고 이분의 심리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 탐색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분이 지금 마음이 20대 초 중반인데 실제 나이는 3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분의 40년 정도의 인생의 심리적인 탐색을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이 10대 20대 초반에 본인의 어린 시절에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자기 삶에 대해서 또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뚜렷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지 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그리고 아빠가 술 드시고 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엄마를 가르치면 엄마랑 도망다니지 그러면 아빠를 되돌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많은 기억 중에서 아빠가 술 드시고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 나는 이 기억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난 20년은 뭘까요 저희 어린 시절은 불행했어 제가 지금 제가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다 아빠가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느낌이 드세요 네 그런데 놀랍게는 똑같은 가족이 우리 언니와 동생은 지금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부모 탓으로 돌릴 수 없는데 왜 한 가족에서 망가지면 다 망가져야지 왜 저만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의 또 멘트로 언니는 저보고 피트팬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저만 현실에 살지 않고 상상의 나라를 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어린 시절에 보였다라는 거 가족들도 다 인정한다는 거를 이 사연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분이 똑똑했던 언니와는 다르게 전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안 듣지만 워낙 주위에 기대가 커서 공부 잘하는 아이인 책을 하며 무척 힘들게 살았대요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인 척해도 사람들이 다 받아줬던 이유는 뭘까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성적이 잘 나왔어 성적이 잘 나오면 공부를 잘하는 거지 성적이 잘 나오는데 공부 잘하는 척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조금 이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저 인간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가? 아니에요 재밌는 게요 웬만큼 생긴 특히 똑똑한 언니가 있는데 웬만큼 생기면 다 같이 묻어서 너도 공부를 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디서 확인을 했냐면요 어찌어찌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대요 이거는 이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기본 능력이 상당히 외모로서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간의 엉뚱한 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엉뚱한 끼가 항상 핀트가 어긋난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는 알 수 있느냐면요 고3 때는 수학을 하기로 하고 엄마가 레슨도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고3 때 애체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어중간한데 웬만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 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레슨을 시켜줬으니까 웬만큼 발성이 되든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미술이나 됐으면 미술을 했을 텐데 성악을 했다는 건 노래 부른다든지 또 외모가 된다든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악을 하면 뚱뚱해진다 성악을 하면 뚱뚱해져요?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자유분방한 사고력을 또 발휘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벌써 어린 시절에 잘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국영화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알죠? 기본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끼도 있고 인물도 웬만큼 되는데 웬만큼 돼가지고는 영국영화과에 들어가면 그냥 웬만해지거나 웬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본인이 부자이고 이쁜 아이들 속에서 존재감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 집이 아주 극빈자처럼 아니지만 웬만큼 산다는 그것도 우리는 벌써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번에 여기서 이제 특성이 나와요 본인이 뭔가를 원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면 또 그거를 얻기도 해요 그게 진짜 카라멜이 코팅된 막대 사과와 같은 너무나 멋있고 밥맛이 아주 뜨겁하게 드러내는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습 프로그램이 마치 자기가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밤을 새서 뭔가를 준비를 하면 다 학교하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분 됐어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본인이 간절히 원하고 열망을 다치면 적어도 기본 이상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아직도 미국의 아늑한 조명 아래 빛나던 카라멜이 코팅된 막대 사과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분의 삶을 엄청나게 많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의 삶을 그리는 이 짧은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분의 성인기 20년의 삶은 마치 조명 아래 빛나는 카라멜 사과와 같은 그런 삶을 지향하는데 여러분 혹시 조명 아래 조명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카라멜 사과 사과 위에다가 카라멜 집어넣어 가지고 가면 초콜릿 가면 다 있으면요 미국의 유올리언즈나 또는 남부 지배에 가면 그 사과도 쫙 뒷내려놓고 밤에 그러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이뻐 보여요 중국 같은 데 가면요 밤에 야시장 가면 그런 거 파는데 그거 먹고 싶어 가지고 먹었다 다음 날 아침에 자기가 풍선이 되고 입박이 거의 썰어 느낌을 받아요 순간은 달콤했으나 그 고통을 상당히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그 일이 저 조명 아래 빛나는 카라멜 코팅된 듯 사과야죠 경험을 꼭 해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저걸 읽는 순간 오마이갓 이분의 삶은 바로 이거를 그리면서 끊임없이 다음날 후회하는 그런 삶의 연속이 됐을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분한테 애야 너가 그걸 보면서 너의 인생을 너의 미래를 꿈꿨다면 너는 지금 지옥의 길을 찾아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오 한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잘못을 지진다는 말인가 이래서 저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미친놈 지랄하네 이렇게 아마 반응을 했을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이제 20대 초반 자 또 누가 읽어주실래요 20대 초반 그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를 공부했고 휴학을 하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어요 호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전 일자리를 찾아 한인타운을 돌아다니며 일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운이 좋게도 호주 시흥의 엄청 부자인 그리스 남자와 이혼하여 9살 호랄 딴 두 집에 120도로 들어갔어요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숙식이 제공되고 죽음이 나오고 9살 아이와 영어를 연습할 수 있으니 그때만큼 운이 좋았던 적은 없었죠 그 집의 언니는 밤에 일을 하러 나가야 해서 밤에 9살 딸아이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모델같은 언니는 백만장자인 사람하고만 연애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즈음에 제가 처음 사귄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했고 사귀게 되었는데 예수님 호스텔을 할 정도로 성인이에요 그냥 난 사람 예술적으로 천재적이고 그림도 엄청 엄청 잘 그리고 제 눈엔 완전 엉친하였죠 하지만 이 친구도 성인 출신이고 너무 개방적이고 불안한 저를 힘들게 사랑해주었어요 이 남친의 편지를 받고 비가 몇 주 내내 내리던 호주의 한 부잣집 정원에 앉아 전 눈물을 엄청 흘리며 그냥 전 한국행을 정했어요 그때 제 베이비시터를 제안하는 사람이 많았고 학비를 지원하겠다던 사람들은 많았지만요 그런데 웃긴 게 돌아와서는 이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매일 재미없고 지루하다며 불평불만 했어요 호주의 그 이쁜 언니처럼 부자 남자를 만나야 할 것 같은 귀신을 사로잡혔죠 한국에 돌아올 때는 그 언니처럼 평소에 입지 않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너무 놀랐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죠 네 이제 여러분들 그 조명 밑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크라멜 코팅된 사과가 이분이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이제 생생하게 경험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요? 부자 남자 부자 남자 대개 부자 남자라고 그러면 너무 우리가 속물적으로 느껴지니까 부자 남자 라는 단어보다는 사랑이라는 아주 달콤한 단어로 여러분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부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누구한테 경험했냐 이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하니타운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엄청 부자인 그리스 남자가 이혼하여 아홉 살 혼혈달을 둔 집에 베이비스피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숙식이 제공되고 축업이 나오고 아홉 살 아이와 영어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공짜로 영어도 연습하고 공짜로 숙식이 되고 부잣집에서 우와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그런데 이 대박이 어떻게 쪽박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나를 아침에 퉁퉁 두루트게 만들고 내 이빨을 썩게 만드는 코팅된 파라멜 사과가 되는지 그때만큼 운이 좋았던 적이 없었지요 분명히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무나 쉽게 나에게 다가온 행운입니다 그 지구의 언니 나는 저 언니처럼만 살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니는 밤에 일을 해놓고 밤에 아홉 살 따라와 같이 있을 사람이 있고 모델같은 언니는 백만장자인 사람하고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니는 나의 롤모델 나의 인생의 모델이라는 거로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을 한다면 이게 이상한 일일까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언니처럼 옷 입는 것이 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건 나도 모르게 그 언니의 삶의 패턴을 내가 본받기 시작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남자친구 처음 사귄 남자친구는 군대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워킹홀리데이 끝날 무렵에 그 친구는 아마 군대에 나와서 누구야 어디에 있니? 너가 보고 싶어? 이런 상황이 됐겠죠 그랬을 때 개방적이고 불안한 저를 힘들게 사랑해줬어요 엄친아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친구가 얼마나 얼마나 한편으로는 멋있고 사랑스럽고 한편으로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신기한 사람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서민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편지를 받고 비가 몇 주 내리는 호주의 한 부자칫 정원에 하나 눈물을 흘리며 눈물인지 빗물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행을 정했어요 왜?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어요? 이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매일 젊은이 없고 지루하다면서 불평불만만 했어요 뭐예요? 사랑은 잠시의 어떤 떨리는 순간일지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랑은 참 지겹게도 지루한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카라멜 코팅된 사과를 씹어먹을 때는 상당히 달콤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요 찝찝함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야 돼요 그거를 미우는 몰랐죠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이분이 한국행을 갈 때 베이비시트를 제안하는 사람도 많았고 학교를 지워내겠다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예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는 상당히 있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만일 이때 이 사람이 계속 베이비시트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다면 이뤘을까요? 이뤄지 못했을까요? 이뤘을겠죠? 그런데 이분이 뭘 이루려고 했죠? 부잣집 만나서 연애하는 거 그거를 이루려고 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너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너가 꿈꾸고 멋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러면 직업을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직업 없이도 이 언니처럼 백만장 잔 사람하고 연애만 하면 애 하나 키우고 또 위자를 받아가지고 잘 살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돈만 많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심리상태예요 그랬을 때 왜 제가 20대 초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에서 20대라는 시기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정해야 되고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초콜릿 또는 캐러멜 코팅된 사과에 내가 환상을 가지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나의 삶이 상당히 헷갈리되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니처럼 부자남자를 만나야 할 같은 귀신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불빛 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카라멜 코팅 사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고 그것은 사랑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은 곧 돈 많은 부자남자라는 이름으로 내게 다가왔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식조차 못한 상황에서 이 시기를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속으로 저 액센스가 지금 나를 뭐로 보는가 나는 지금 화가 막 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질문을 막 적어놓으세요 욕을 써도 돼요 그 해석이 충분히 자기 마음을 잘 반영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그렇게 노골처럼 늘어나면 핵폭을 알 수 있나요? 저 잔인한 인간!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지 그거는 우리 당사자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20대 중후반과 30대 초반의 10년의 시간 또 어느 분이 얘기해 봐주시겠어요? 20대 중후반 졸업 후에 남자친구는 카투사를 끝내고 대학원을 준비했지만 저는 방황을 했다가 대학원을 가서 트레이터를 하기로 했어요 대충 이렇게 살다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남자의 급진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아니래요 전 대학원을 자퇴하고 담배를 피며 길거리를 다니다가 어느 술집 아티스트 사장과 당분간 살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이것저것 저를 챙겨주니 행복했답니다 30대 초반 다시 영업회와 강사로 일을 시작했다가 재즈 가수가 되고 싶어 몇 개월간 번 천만원을 들고 미국에 갔어요 하지만 미국 재즈학교의 대학원 과정은 저한테 맞는 옷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는 유학생들끼리 어울려 사고도 치고 또 교회 남자들과 여러 썸들이 있었죠 그때 교회에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8살이나 어린 교포 남자는 대놓고 그냥 저한테 돈을 줬어요 전 그때 미국인과 결혼해서 이민하고 싶었거든요 일하는 의사 아저씨와 교회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냥 돈을 꽤 벌어 한국에 들어왔어요 전 그 돈을 뭘 했는지 아세요? 청약수술도 많이 하고 해서 천만원을 수술비로 썼어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거든요 청약수술을 하면 제 만신창이 인생이 좀 고쳐질 것 같았어요 수술을 하는 모습 전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찾았어요 더 이상 외모 컴플렉스로 고생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영어를 가르치며 지내다 미국으로 갔어요 멋진 미국 남자 만나 결혼하여 이민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미국 남자와 사귀는 중 기자가 만료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네 여러분 조명 아래 반짝반짝 빛나듯 카라멜 코팅 사과가 어떤 식의 삶의 모습으로 10년 사이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세요? 이분이요 사실은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매력적이고 또 진짜 재능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다시금 느껴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그 매력과 재능을 자기가 어떻게 발휘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를 얼마나 잘 대우해주는가 그거에 인생을 맡기면서 끊임없이 그 빛나는 카라멜 코팅 사과는 조금씩 조금씩 덕지덕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는 사과는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도 또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진짜 맛있는 사과가 될 수 있을까라는 또는 대체 정체가 뭐야라는 삶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을 막연히 기대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을 완전히 자폭하는 심정으로 자기를 챙겨주는 또 다른 남자한테 자기가 마음을 두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20대 10년을 난리로 먹는 한편으로 본인이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지낸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살기를 했지만 무엇을 위한 삶인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하고는 연결되기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대 초반은 영어 해양 강사로 일을 하다가 재즈 가수가 되고 싶고 몇 개월간 번 천만을 들고 미국에 갔다 그 사이에 대학도 졸업하고 또 나름대로 호주에 가서 영어도 공부하고 또 영어를 웬만큼 하니까 영어 해양 강사까지 할 정도면 이분이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재즈 학교 대학은 가정 같다 재즈 학교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재즈 학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어느 학교 딱 떠올리죠 그죠 도시 이름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그 학교 사람들이 잘 가는 한인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어떻게 서로 잘 지내는지도 알아요 거기서도 인기 있는 학생이었어요 교회 남자들과 수업도 찾으니까 얼마나 나름대로 멋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미국과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싶었어요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가진 문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충분히 잘생겼으면 이뻤으면 미국에서 결혼하고 그냥 이민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본돈을 가지고 성형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에서 퍼스났어요 본인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본인이 충분히 이쁨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쁘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스스로 정답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그 컴플렉스는 해소가 됐대요 그런데 다시 영어를 가르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가다 보니까 비자가 만료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의지가 약하다 의지는 없고 감정만 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프로파일을 보면요 로맨티 성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분의 감정은요 본인이 그 감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혼란이 있지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아주 열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읽을 주실래요? 30대 초중반 한국에서 다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건 너무 지루했고 작곡과 뮤지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제가 뮤지컬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면 저마다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또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뉴욕 대학교 뮤지컬 학과장에게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재능은 있으나 목소리 훈련이 안 되었다고 합격에 부정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다시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죠 도심 쪽방에서 50만원 월세를 내가며 일을 해봤자 돈을 모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늘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로컬 신도시에 자리를 잡아 학원에 취직을 했지만 작은 학원에서 원장이 시키는 잔리를 하는 게 저랑 너무 맞지 않았어요 어영부영 그 일을 2, 3년 정도 꾸준히 하면서 노래도 운동도 안 하고 인생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도 이쁘다고 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백수 남자를 술집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은 모아둔 돈으로 저를 잘 대해주겠다고 계속 공수표를 날렸죠 하지만 그 남자가 직업을 구하지 않자 사귈 수 없다 선포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로컬 신도시에서 저에게 월급을 주는 학원들은 일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 수준의 영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네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이제 계속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전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 매일 빙둥거리면서 지내다 다시 유명 의학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월급은 과거에 간다 안되고 나이도 어린 부장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제 그만두리라는 비상한 마음을 품고요 이상하게 학원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잡념을 버리고 살게 돼요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라이브 상담을 직접 하게 됩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누구세요? 본인 지금 사연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 마음에 대해서 잘 나타낸 것 같으세요? 저를 그렇게 보시면 저한테 불만이 되게 나타난 느낌이 드는데 일단 정리가 된 거는 카라멜 코팅 막대 사화에 환상을 쫓았다 그리고 현실에 발을 부딪히지 못한다 이런 거는 정말 이해가 가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힘들거든요 그럼요 이상이 너무 높고 그렇죠 게을러서 뭘 안해요 게을러서 뭐였지 우울증에 걸렸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데 그럼요 그냥 그걸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그럼 안 돼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면 안 돼요 본인이 만족해서 사는 그 순간은 본인이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본인은 죽느라 지금 이렇게 사는 차이가 없다 해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그냥 거둬요 맞아요 네 본인은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본인이 되고 있어서 어 재밌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구하는 행동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세요? 선생님 제가 재밌으라고 한 건 뭐예요?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재밌으라고 한 거는 본인한테는 재밌을지 몰라도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걸 재밌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큰 개입이 생긴다는 어 본인이 그 사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뮤지컬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노래 부르는 걸 잘한다고 그러던가요 못한다고 그러던가요 좀 잘한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한다는 건 왜 잘한다고 그랬을까요? 네 본인이 진짜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그 상황에서 정답이거든요 놀랄 필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본인은 지금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듣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전동불빛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카라멜 코팅된 그 사과가 본인의 상상과 한상과 본인의 꿈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그 마음이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반복적으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일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본인이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때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울해요 무기력해요 이거는요 아이디얼리스트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가장 잘 사용하는 표현이 저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저 문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절규가 되는 거죠 그럼 박사님 WPI 분석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좀 조정하면 제 인생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제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WPI 프로파일이 엘리베이터인 줄 알아요? 올랐다 내렸다 아니? WPI 프로파일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파일이지 그 프로파일 자체가 문제를 알려주지 않아요 문제는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WPI 프로파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이해한다면 조금 알게 되는데 재밌게도 이 사연을 주신 분은요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 놀라운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전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본인이 문제라고 한 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나요? 일단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너무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좋아요 잘하는데 그 사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일단 그게 싫고 2번은 제가 그러려면 제가 하거나 지금도 좀 집에 가면은 구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개가 끝까지 안 되고요 3번은 제가 예술적인 취미나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영어랑 결합하면 제가 책도 좋아해서 그걸 같이 뮤지컬 만들고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이걸 하다가 항상 딴 생각이 들어서 딴 생각을 하고 해외에 가고 싶고 해외에서 4시간만 일하면서 그냥 살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 그래서 어쨌든 유럽 유학이나 해외에서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옮겨야 되는지 무작정 간다고 해서 그래서 앞서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용기도 조직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한 사람과 정착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남자를 만나면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관계가 지속되기 힘든게 남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기대가 커서 그거에 실망되면 너무 상처를 받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이 자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자기 문제인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저 한 가지 더 문제가 또 예술가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연습이 안 돼요 그럼요 본인은 재난이 있는데 없어요 재능력을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재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난이 본인이 능력으로 꼽혀오려면 수련의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수련을 본인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예술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영어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연명하는 수준의 영어지 본인이 기대하는 보상을 얻는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 가르치는 것도 그러면 본인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본인이 마치 예술에서 연습하고 또 준비하는 그것을 뚜렷하게 보일 수 있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연습이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짠 하고 갑자기 스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봄에 농부가 논에 별씨를 쫙 뿌려가지고 다음날 딱 놓으니까 추수를 할 정도로 아득히 벼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요행 요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욕심 욕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마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끊임없이 본인을 속이거나 본인이 마치 마법의 세상 속에서 공주로 끊임없이 판타지를 그리고 그리고 그 판타지는 계속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그래서 존이는 지금 이 마치 판타지 속에 요정인 것처럼 지금 꾸미고 현실에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외모적으로 딱 그러시죠 저 보고 놀랬어요 본인이 지금 이 상담사연에 있는 모습을 WPI 프로파일러도 그대로 드러낼 뿐 아니라 본인이 삶의 방식이나 본인의 옷차림이나 이 모든 것에서 아주 충실하게 그걸 재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인지를 하는 것이 되는 그러면 본인의 판타지가 끄지게 되면 그게 깨지면 본인은 어떻게 돼요 신데렐라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궁주를 있다가 12시가 지나서 쨍 둥칠 때 신데렐라한테 남은 건 뭐죠 생지 몇 마리와 그 다음에 호박과 호박마차가 갑자기 호박과 본인은 제투성의 아가씨로 남아있는 거예요 빨리 계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가겠어요 본인은 계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기보다는 유럽으로 가면 다시 왕자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기다리는 성이 있지 않을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판타지를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법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수련을 해야 되는 마법을 이루는 전체의 수련이 뭘까요 이게 많은 경우 우리가 지금 신데렐라 상황일 때 신데렐라가 이 무더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신데렐라 동화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신데렐라가 무대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신데렐라가 나도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그럴 때 대모가 나타났다고 동화책에 되어 있어요 대모는 마치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요정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해요 본인에게 힘들 때 요정과 같은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자였어요 네 남자였어요 문제 아시겠어요 본인은 그때그때마다 남자를 자신의 삶의 요정으로 끊임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요정을 본인은 필요로 하고 그 요정이 본인한테 신데렐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저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찌질하고 이 요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좀 더 신데렐라 동화에 있는 왕자님은 아무래도 쇠학 남자일 것 같으니까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거기에서 살면 본인은 영원한 신데렐라와 같은 삶을 살 거라는 것을 본인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마지막 연결거리로 본인은 전혀 그 보상이 자기에게 맞지 않지만 내가 매직에 걸렸을 때 나를 더 살아있게 해주는 이 언어를 내가 가지고 연명을 해야 돼 하면서 영어가 대한민국에서 고생하는 일을 벌이는 게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순환입니다 되게 상생과 비유가 놀랍도록 가슴에 이렇게 쨍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앞으로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질문했어요 아니 과제 거잖아요 무슨 과제요 사실 지금 진짜 신경 끄기 기술이라고 책을 안맞아 읽었는데 신경 끄기 기술을 읽히면 본인이 잡신경을 다 끄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죠 너무 많이 해서 그걸 봤는데 자기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때그때 눈에 띄는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답을 찾았다고 착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존감연서 뭐 이런 책을 읽으면 내가 자존감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 끄는 기술 내가 잔신경 끄고 잘 살 거라고 믿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추리라고 하고 그걸 신경 쓰고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리얼리스트의 퀵힙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잘 살고 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마음을 드러내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추린 모든 것들이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저의 진정한 고민과 저의 진정한 문제를 잘 알고 못 찾고 헤매듯이 찾는 것이 삭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삭질이에요 전자출이 필요가 없는 것 추이셨어요 제가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맨날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현실직근적으로 그냥 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단기적으로 본인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본인의 고통의 정체가 모르는 채로 무작정 진통되면 열심히 맞는 것 똑같습니다 혹시 저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지금 본인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간절히 원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해결하고 싶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죠 본인의 문제가 간절히 뭔지를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거의 신데렐라와 같은 상황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신데렐라를 꿈꿨다가 더 이상 신데렐라에 왕자님과 멋진 무더에서 춤을 추면서 있다가 갑자기 12시야? 놀라서 도망갔을 때 그럴 때 갑자기 본인이 재투성의 아가씨로 탈시 바뀌고 본인의 그 멋진 모습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 본인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본인이 뭘 했다는 거냐면요 그래 내가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면 또 왕자님이 내가 나누고 간 구두를 덜고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느 왕자님 파티에 내가 가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왕자를 찾았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세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마법이 풀린 다음에 본인이 신데렐라 공주가 아니라 그냥 재투성의 아가씨가 됐다는 거를 본인이 느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또 다른 마법이 똑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첫 번째 문제는 마법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내가 만나는 왕자님은 왜 첫 번째 만난 왕자님보다 계속 수준이 떨어지고 더 찌질해지는 왕자님만 나타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만 본인이 아주 돌아버리는 거야 전에는 내가 많은 돈을 받고 그 영어 가르치는 것도 했는데 이제는 내 시대가 갔나?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마차를 만들어 줬는데 전에는 호박마차가 상당히 멋있었는데 이제는 왜 호박마차도 다 찌질해지는 호박마차만 있는가 말도 왜 이렇게 비실비실한 말이 되는가 이것만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4번 일어나는 마법이 왜 이렇게 찌질해지지만 하는가 라는 식으로 본인 문제를 보려고 하지 이상하다 내가 왜 이 마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아 왜 마법의 약탈이 이렇게 계속 약해지기만 하는가 그게 저의 문제예요 이건 문제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왜 마법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그 전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본인이 지금 전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하면서 1 2 3 다 마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이 아니라 본인은 저 모든 옵션은 본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 저 옵션을 본인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할수록 본인은 인생은 급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본인이 지금까지 10년 15년 20년 겪어왔던 그 추락의 단계를 더 빨리 들어가요 그럼 박사님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나요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럴 때는 본인은 이런 질문을 박사님 그럼 저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야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난 뭘 해야 되나 그거 질문 전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문제 파악 전에 그렇죠 네 이럴 때 이분이 대화를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하다는 것은 느끼죠 이거는 이분이 그만큼 본인이 믿고 있는 마법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법 자체 자기가 마치 마법에 걸린 상태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이 어떤 마법에 걸렸는지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환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환상 속에 삽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라는 환상 속에 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자기 문제를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력을 하면 잘된다 라는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된 건 뭐 노력을 해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최순실이 있어서 된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딸을 대통령을 시키는 대통령을 잘할 거라고 믿었던 그 마법에 걸린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본인이 꼭 마법을 유지하려면 본인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어떤 남자가 계속 마법에 걸린 상태로 본인을 계속 잘 챙겨주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됐는데 본인은 그 남자한테서 무엇을 원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만났던 남자 헤어지는 트라우마였던 거 그래서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저런 편력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전혀 아니에요 인생에 제일 슬펐던 사건이 그 거예요 그렇죠 왜 인생에서 제일 슬펐을까요 버려졌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왜 버려졌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마법의 약발이 왜 약되졌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본인은 자기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알고 싶지 않은 상태로 거의 2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믿고 싶은 이유에 몰입해서 지냈고 그것이 시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도 본인은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에서 계속 신데렐라와 같은 마법이 자기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지금도 사실은 그 마법에서 빠지지 않는 심리상태에서 내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본인이 내가 이야기하는 게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계속 저 마법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놀라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마법을 풀어주면 당신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신데렐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상태로 마법을 풀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있어요 본인이 마법에서 풀리게 된다는 건 뭘 어떤 걸 뜻하는지 아세요? 고생? 무슨 고생? 치열하게 사는 거 치열하게 사는 거 그리고 의존하지 않는 거 치열하게 살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거 본인이 살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의존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선 저는 제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본인이 20년동안 스스로 열심히 해서 성취한 일은 어디에서 있었어요? 다 없는 거 같아요 그럼 20년동안 안했던 거를 1년년에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마법의 현실이에요 본인은 지금 마법의 상태 현실의 상태도 구분이 안 되면서 또 지금까지 막연히 바라는 것 또는 지금까지 거부했던 뭔가가 일어나면 그것이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 상황이 지금 본인이 스스로 지금 답을 엉뚱하게 세워놓고 그걸 그러면 내가 마법 속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 속하고 잘 지내면 그건 마법인데 그거는 이제 내가 나이도 들고 내가 만드는 남자는 계속 지지려니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현실의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다른 정답을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확인을 저한테 한다면 안타깝게도 두 가지 모두가 하나는 흑마브비가 하나는 백마브비지 둘 다 당신에게는 마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좋은 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한테는 제가 했던 과거에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안하면서 잘 지켜서 결혼도 하고 과정을 꾸리면 현실 속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애기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본인이 답을 정해놨죠 아니 제 3의 마법을 해가지고 어떤 남자한테 흑마법을 부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요정이 아니고 평범한 여자로서 그 남자에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그 남자는 흑마법을 부렸기 때문에 이미 그 남자는 인간이 된 요정을 바라는게 아니라 흑마법에 걸린 요정을 바랄거에요 안타깝게 그러면 저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 뭐가 답답해요? 다 해결이 없잖아요 뭐를 원하는데? 저는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따뜻한 나라에 가서 4시간만 일을 하고 그냥 쪼고 먹고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건 이룰 수 있나요? 이제 마법에 걸린 사람의 심리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죠? 네 자신의 마법을 벗어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마법을 자기한테 부려서 그 마법이 그대로 또 다른 차원으로 유지되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세뇌시키는 놀라운 신공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그 마법을 벗어나려면요 본인이 일단 현실에서 요정 코스프레 하는 것을 먼저 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본인이 이해되는 그런 분이 구체적으로 요정 코스프레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저한테 현실을 사는 것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기대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제가 마법에 걸린 거라고 하고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받으셨어요? 너무 받으셨어요 어 그래요? 네 저는 네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데 네 어 그게 무슨 요정 코스프레라고 하니까 그게 아닌 거를 아 그거 요정 코스프레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내일 당장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 타고 유럽으로 가면 돼요 본인 여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럽으로 가면 돼요 왜요? 비자 없이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지낼 수 있는 데로 가요 그럼 현실을 바라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본인의 이 마법을 실현시키는 거죠 우와 우와 그건 대상 코스프레가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거예요 실현시키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니고 싶어요 네 그건 유럽에 가면 칩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동양에서 온 칩시로 유럽에서 자기의 전체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그게 본인이 지금 가장 잘할 수 있고 본인이 상대적인 꾸위와 희소성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얼리스트로서의 완벽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1년 내지 2년이 되면 한국의 신문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짚시 유랑 극단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스토리가 나오고 세계로 뻔해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남자는 아마 칩시를 찾아서 유럽으로 달려올 거예요 항상 동화 속에는 이 사랑하는 예인을 찾아서 또는 공주를 찾아서 또 숲속에 들어가서 용을 처치하는 왕자가 있는데 그렇게 오면 그 사람은 알고 봤더니 뭐 그지왕자인데 진짜 왕자가 되는 그 스토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본인은 드디어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 그걸 뮤지컬로 해가지고 새로운 또 스토리를 전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창작 뮤지컬이 나는 내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본인의 마법에 동참해 주는 본인이 현실에서 본인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재미있게도요 그것이 본인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게도요 한 20년 전에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20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남자가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미스 블랑스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고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하늘이 정지해 준 나의 짝이다 그래서 그 미스 블랑스와 자기는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 미스 블랑스를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비행기 싹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외국 여행 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때도 아니었는데 블랑스로 갔어요 그래서 미스 블랑스를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 줬을까요 안 만나 줬을까요 안 만나 줬을까요 안 만나 줬겠다고 생각하죠 만나 줬어요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1년 2년 지나서 결혼했어요 미스 블랑스와 한국에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보고 반해서 찾아간 그 남자가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국제화되고 개방된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거의 2, 30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몇 년 뒤에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것도 제가 덧붙여 놓을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심령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스토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인간이 구할 수 있는 이 마법가 같은 것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처음에 블랑스로 갔다라는 그 기사를 우연히 잡지에서 접할 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남자는 뭐라고 자기를 생각했냐면 자기는 화성 남자 여자는 금성여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기원에 의해서 매개적인 커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아가씨한테 먹혔나봐요 그래서 몇 년 사귄 다음에 그 사람은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결혼은 더 이상 판타시가 아니라 생활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몇 년 후에 그 사람의 약발이 떨어졌는지 그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다시 찾아가서 각자의 공주와 왕자를 만나면 또 다른 용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지 본인은 아직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유럽에 가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실제 문제는 본인이 판타시의 등장인물이고 본인이 요정으로서 더 이상 코스피하지 말고 실제 요정으로서 살아라 그리고 본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유럽에 가서 집시로 살 수 있어요 본인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혼자만 본인이 원하는게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저렇게 노래 부르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집시의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하면 동양에서 온 집시니까 얼마나 착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거기서 이스라엘다처럼 아마 새로운 요정으로 인정받고 지낼거에요 유럽에 집시액은 분량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거에요 집시액은 많아요 지금 60만에서 100만이상이에요 본인이 가서 이 광장에서 노래 부르면요 나타나요 걱정하지마 본인이 미국에 있어도 교회만 가고 본인한테 돈주는 남자도 나타나고 이 남자도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게 본인의 능력이 잘 발휘되고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이 내담자 분이 부정하는건요 본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항상 서로 상반되는 두가지 정체성을 만들어 놓는거에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나름대로 멋지고 또 나름대로 성공하고 또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과 또 내 나름대로 마법에 걸린 것 같고 요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 두가지에서 끊임없이 때때로 그것이 호주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동양이 될 수도 있고 세양이 될 수 있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역할 요리를 끊임없이 하면서 지난 20년을 보냈던거에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나는 스스로 보지 않고 내가 뭘 하면 그게 내가 되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러면서 내가 한국말을 쓰는 것이 영어를 하는 것이 어느 쪽이 내가 되는건가요 어느 쪽을 쓰더라도 여전히 나한테 충분한 대우를 받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뚜렷이 만들어주는거는 백마타고는 왕자님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왕자는 미국에 있거나 유럽에 있기 때문에 내가 4시간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건 유럽이거나 미국일거야 라고 소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대충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있는건 아세요? 네 제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미 답은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소설인지 아세요? 50가지의 그림자 Pretty Shadows of Grey 라는 책 여러분 소설책 혹시 아세요? 50가지의 그림자 이 영화는 삼부작 소설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번에 세번째 영화가 곧 나온대요 이 영화는 평범하고 순수한 보통의 여대생인데 졸업을 낳은 여대생이에요 우연히 친구 대신 해가지고 백만장자 젊은 살까 그레이를 만나러 가는 인터뷰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소설이 시작해요 근데 본인은 그 남자한테 그 남자가 너무나 핸섬하고 너무나 젊은데 자기하고 나이 사이 대여살밖에 안 나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큰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친구 대신에 학교 신문에 인터뷰하는 대타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어 너 졸업하면 우리 회사에서 인턴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때 뭐 참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서 소설은 이제 나중에 여대생이 학기말 파이널 시험 보고 있는 그 시기에 이 남자가 우연한 과장에서 이 여대생이 아르바이트하는 직장에 찾아오는 그걸로 가지고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말로는 그레이를 만나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영화이다 그거는 마치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 백만장자 젊은 아주 너무나 멋진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갑자기 완전히 공주가 되고 여왕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에 눈 뜬다 라고 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결혼한 엄마들이 옆에 사는 그 징글징글한 왼수가 아닌 내가 꿈꾸는 그 왕자님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상상하는 그 내용이 소설 속에 아주 잘 드러나는 그 소설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개인의 욕망의 충족이 사람과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돈에 부여받지 않고 내가 요트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나의 진정한 사랑 이 남자가 나의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내 눈에 띄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인가 스페인 이태리 파리 어느 호텔에서 어느 클럽에서 만난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가 그걸 꿈꾸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나 일부 여성들이 꿈꾸는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과 부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이 진심만으로 한 남자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나의 무한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나한테 주기만 하면 또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삶이 완성될 거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magic come true 이 상황이 벌어지는 놀라운 심리상태를 내 남자분은 20년동안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언니가 참 똑똑하긴 한가봐요 You are in pitpan syndrome 네 훌륭해요 그런데 남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 필요 없이 그 남자를 통해서 자기가 뚜렷해지고 자기의 삶이 완성될 거라고 믿었던 그 순간이 바로 조명 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카라멜 코팅 그 사과가 내가 꿈꾸는 미국이고 내가 꿈꾸는 영어를 이야기하는 그 원더랜드라고 믿었을 때 본인에 대해서 그냥 잃어버리면 본인의 없어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 20년동안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어떤 남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고 찾으려고 했다는 것에서 본인의 문제가 뚜렷이 부각된다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내가 영어 당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형수술을 못 받아서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아니면 그 백수같은 남자 그 멍청한 거짓말하는 남자 그 남자를 내가 인간되게 바꾸지 못해서 또는 내가 평범한 가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거야 라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흔히 없는 또 다른 판타시를 만들어 왔던 듯이 본인의 진짜 문제야 무슨 말인지 해야 되세요? 네 진짜요? 조금요? 네 본인이 그랬을 때도 그래도 여전히 그럼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본인은 못 받아들이는 그럴 때 헛된 믿음이 소설 속에 잘 드러나있다라고 제가 표현해요 본질적으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미약한 몸으로 타임과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 같다는 소망의 표현이다 본인이 어떤 남자랑 결혼하기만 하며 아이 낳고 행복하게 내가 아이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나는 이제 요정에서 이제 인간으로 변신하는가 뭐 아바타 찍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정은 요정으로 사는게 필요해요 본인이 요정으로 살고 싶으면 빨리 유럽으로 가서 하루에 4시간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히피의 라이프 스타일을 택하기만 합니다 힘들게 하루에 10시간씩 막노동 중노동 저질노동 이 시작이 필요가 없어요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를 부르기만 해요 그러면 히피가 노래를 부르면 아마 돈을 던져줄거에요 근데 한국사람들은 인사장에서 노래 불러도 돈 안 던져줘요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악연한 소망은 한 여자 일생을 매우 위험하게 합니다 본인은 그 위험한 일생을 지난 20년동안 너무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건 본인도 아시죠?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듣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원하는게 뭐가 와 닿아요? 저 문제요 어떤 문제요? 헛된 일요 헛된 일요 남자 남자가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 그거는 지금 본인이 한거에 대해서 본인이 항상 후회하고 거부하고 부정했지만 저의 믿음은 20년동안 상당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시죠? 네 이제 아시겠죠? 네 본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뭐죠? 본인의 진짜 문제가? 헛된 일을 남자를 통해서 죽었던 것 남자를 통해서 구원 받으라고 생각했던 것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네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뭐 신을 바라는 남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 받을 거라는 믿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항상 남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되는 것도 그런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이 신의 남성성을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여기로 나서겠죠? 네 거기서 본인의 답은요 자기찾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찾기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신의 답을 가지는 것 그거를 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다시 질문을 든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거의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심리상담 콘서트 어떠셨어요? 방사자를 앞에 놓고 이렇게 잔인하게 이 팩트 폭격을 하면서 폭력이 아니라 폭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나요? 아니면 이것이 아 상담이라는 것이 단순히 위로하고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위안을 넘어서서 진정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직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더 이상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를 마법으로서 회피하고 또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어쩌면 새로운 차원의 자기 변신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이 심리상담 콘서트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심리적 경험 또는 심리를 안다는 것 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 어떤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인의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 있게 공유해 주시고 또 본인이 어쩌면 뼛속 같은 어쩌면 엉뚱한 공간에 태어난 실수로 진짜 의절 마법사처럼 폭풍 후에 엉뚱한 곳에 떨어진 도로시아 같은 마음으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다는 것 그 느낌까지 드세요? 네. 네.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캔사스의 그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에서 지금 한국 서울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본인은 도로시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심장은 어디에 있어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런 깡통로봇과 사자와 함께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지만 본인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더 이상 거기에는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 주위에는 땅통로봇 그 다음에 허수아비 그 다음에 사자 또 누가 있나요? 네. 그걸 꼭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본인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나면 그 여행을 지금부터 떠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여러분들 소감이나 듣고 끝내도록 할까요? 뭐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 마이크 드릴게요. 손들어주세요. 네. 저는 마법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결국은 그 마법을 찾아서 현실화시켜라 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들렸고 네.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네. 마법을 꼭 풀 필요가 없어요. 마법을 원하는 사람은 그 마법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꿈에서 깨어나오는 건데 꿈 속이 더 좋으면 꿈에서 계속 사는 게 좋지 왜 깨어나와요? 그게 아이디얼리스트만 그런 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아 진짜 훌륭한 질문이에요. 아이디얼리스트한테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리얼리스트는요 그거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리얼리스트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꿈을 가져라 더 큰 꿈을 가져라 이런 마법을 자기한테 끊임없이 주입을 해요. 자기도 믿지 않는 마법 이게 이제 아이디얼리스트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리얼리스트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혹시 어릴 때 꿈을 꿀 때 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는 경우 있죠.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꿀 때 어 이게 꿈인가 진짜 떨어지는 건가 이런 걸 느끼는 분도 있을 테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악! 그러면서 깨는 분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럴 때 아이디얼리스트는요. 이걸 꿈을 꾸면서 아 이게 꿈이야 그래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나는 날고 있어 이럴 때 그거는 현실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은 그 경험을 꿈속에서 하잖아요. 그 꿈을 즐기는 거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즐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내 꿈을 깨지 않는 게 훨씬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나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깨어나야 돼 그러면 되게 가위 물리고 본인이 또 이불에 신뢰하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꿈은 꿈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현실은 현실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아이디얼리스트가 찾아야 되는 삶의 비법이 되는 거죠. 리얼리스트는 또 그 반대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언론이나 또 자기 개발서에서 보이는 많은 대법은 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어!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런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것을 보이긴 뭘 보여요. 이런 것들은 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또는 로맨티스트를 위한 위로와 마치 격려인 것 보이지만 어쩌면 자기에게 끊임없이 현실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문제가 정확히 뭔지를 알려면 막연히 믿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또 용하다고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거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이런 소리 들으면 아이디얼리스트 입장에서 오늘 처음 상담을 콘서트 시작하면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과학적인 그 분석과 그 실정적 자료에서 일어난 것을 결국 다 끝나고 하니까 용한 정쟁이시네요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아니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공부를 하는 것보다 또 용기 이렇게 하면 긴치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많이 화상을 받을 수 그렇죠 네 많이 받았어요 네 제가 사실 하고 싶었는데요 하고 싶었어요?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하시면 돼요 계속 이 심리콘서트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다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저 대신에 그날이 올 때까지 심리콘서트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30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서 황상민의 상담 콘서트를 합니다 상담 콘서트에서 셜록 황도 보고 나를 알고 남을 이해하고 그동안의 짜증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담 흐름에 대해 공부도 하고 상담 중 셜록 황의 질문에 대한 답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간단한 질문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 셜록 황의 놀라운 통찰력을 경험해 보세요 황심소에 후원이 되는 참가비는 1인당 7만원입니다 꼭 입금 후 신청지를 작성해 주세요 신청지 링크는 팟빵 공지와 네이버 카페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21晚 Physics